네 장우석 본부장님 그 사이에 나와서 또 조용히 앉아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나와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보시기 어려웠죠? 네 조금 길이 안 좋았습니다. 운전 요즘은 조심하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그 한 번 사고가 나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프로님 좋아하시는 목요일이었고 아 저는 뭐 그냥 이번 주는 어떻게 중간에 한번 쉬니까 금방 막 목요일이 금방 오네요. 아 금방 왔습니까? 네. 내일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주 6일을 어떻게 이랬을까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휴일 동안 그 다음에 그 전날도 그렇고 그 전전날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기분 좋지만 올해 화요일 수요일 날 3일 동안 장이 빠지는 바람에 아마 휴일 날 보신 분들은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간략하게 보고 오늘도 어차피 어제 놀았으니까 쉬었으니까 좀 시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자 5월 19일자 같이 일단은 맵을 좀 볼 건데요.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8일자 안 좋았죠. 전부 다 빨간색 거의 다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있는 AT&T가 가장 빨간색 AT&T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3일 동안 10%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에너지가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 역시 물론 이제 빅테크가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반도체가 플러스권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 그다음에 AT&T 또 빠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에너지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뭐 그냥 낙폭을 만회한 정도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은 그 정도에 조금 그쳤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플러스 전환이 가능했을 텐데 디심이 좀 부족해서 어쨌거나 이제 마이너스 끝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그 5월 19일 5월 18일 날 동안에 그 업종별 흐름을 봐도 5월 18일자 헬스케어하고 부동산만 올라왔습니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은 헬스케어 하나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도 역시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왔습니다. IT가 어제 하여간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반등하는 그 반등의 좀 역할을 좀 크게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온 이유는 여기에 지금 테이크 투 인테르티브라는 게임 회사가 실적을 잘 발표하는 바람에 게임 관련지가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왔다.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이틀 동안 대부분 다 붉은색의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나마 가장 많이 빠진 게 에너지가. 에너지가 오늘 아침에 끝난 것도 2.52%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일자 에너지 업종이 2.63%로 좀 하락포를 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좀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에너지 관련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금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AT&T가 좀 빠지는 폭이 컸습니다. 지금 장대 은봉은 제가 이렇게 큰 장대 은봉은 제가 주간 주봉이거든요. 주봉 기준 이렇게 큰 장대 은봉은 제가 AT&T를 처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무거운 주식이고 이렇게 큰 은봉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AT&T가 그동안 34년 동안의 배당을 인상시켰던 배당 사실은 배당주거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당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데 이번에 배당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 삭감한다고 예상했는데요. 절반보다 더 큰 최대 60%까지 삭감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일단 배당을 받았던 분들한테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 치열의 불을 지피는 상황을 만들어지면서 물론 넷플릭스는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약간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디즈니, 넷플릭스, 컴퀘스트, 디스커버리, AT&T 물론이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이거는 차라리 얘기하지 말 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까지 일단은 빠졌습니다. 이게 이번에 디스커버리하고 워너미디어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AT&T에 민낯이 드러났다. 민낯이 뭐냐면 회사에 안 좋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AT&T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부실한 기업인데 그게 바깥으로 오픈이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배당을 줄이는 상황을 가다 보니까 정말 AT&T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기업상에 안 좋다고 판단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정도 크기의 은봉은 앞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장의 최근에 어떤 문제는 AT&T 관련한 통신주 그다음에 스트리밍 업계가 한 대 주가가 빠졌다는 게 이게 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T는 배당도 못할 만큼 돈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M&A를 한 이유가 뭘까요? 빨리 떼어내야 되니까요. 워너미디어, 워너미디어의 TNT라든지 수많은 방송이 있고 또 타이머를 인수하면서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달티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실이 커지면서 한 번에 다 떨굴려가는 이번에 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사온 거 아닙니까? 사왔죠. 사와서 그걸 다시 디스크업을 합병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AT&T에 자회사로 두거나 할 텐데 그러려고 사온 건데 그래서 돈 없어서 배당도 못 단다는 건데 그렇죠. 사와서 실제 그걸 자기가 원래 뭔가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냈고 그다음에 돈도 지금 솔직히 미디어 부분을 850억 달러 사왔는데 지금은 430억 달러 내놓을 정도까지 많이 손해를 보고 내놓은 거고 어쨌거나 계속 가져가기에는 AT&T에 상당한 좀 치명적인 욕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분사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실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이렉트 TV 자체를 빨리 팔았었어야 돼요. 케이블 TV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적자를 키운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그것도 한 500억 달러 사왔는데 지난번 기사에 나왔지만 250억 달러내놔도 안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는 어차피 손도 못 대고 그냥 가슴 아리하고 있는 녀석이고 HBO 타이머에 있는 그걸 미디어분을 팔려고 하고 있는 건데 살 찌워서 잘 키워서 팔고 싶다? 이번에 디스커브리를 사왔다고 하길래 디스커브리를 사왔다고요? AT&T가? AT&T가 디스커브리를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양사를 같이 AT&T의 워너미디어 부분하고 디스커브리 같이 합병을 추진하는 거죠. M&A를 디스커브리를 사온 게 아니고 둘 다 다 자회사였어요? 아니죠. 아니죠. AT&T의 자회사는 워너미디어 그럼 디스커브리는 원래 디스커브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둘이 같이 합친 걸 도모하고 있는 거죠. 돈 쓴 거라서. 네. 그렇죠. 일단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약간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싸우는 보다 말리는 누가 있죠. 말리는 신호위가 밉다고요? 저는 정확히 어떻게 압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호위가 더 밉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맥스 CEO가 있는데 리차드 겔폰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오늘 기사가 자기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브리 합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스트리밍 업계나 영화 업계가 다 커져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합쳐야죠. 당연히. 했는데 상당히 좀 비꼬는 투의 얘기. 왜냐하면 아이맥스가 혹은 우리가 얘기했던 AMC 애터테인먼트 극장 체인점들이 진짜 그걸 원할까. 사실 둘이 상극이잖아요. 어떻게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하면서 그만큼 이제 이게 반기는가는 아이맥스 자체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했거든요. 훌루가 있고 물론 훌루 디즈니 겁니다. 프라임 비디오 역시 아마존 거죠. 그다음에 넷플리스가 있고 HBO 맥스가 이게 바로 이제 AT&T의 미디어 부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애플 TV가 있고 쫙 나을 때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막 싸우겠죠. 박 터지게.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글쎄요. 이 아이맥스 CEO가 반길까 과연.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싸우는 걸 좋아하겠죠. 이게 영화 업계에 상당히 자기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취급받고 싸우면 자기네 어떤 뭔가 좀 뭔가 여기서 도태되거나 뭔가 조금 상황이 어지러워진다고 그러면 극장 쪽으로 좀 올릴 수 있다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좋게 얘기했지만 올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극장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현재 지금 AT&T의 그런 선택이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아마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스트리밍 업계에 대한 다시 한 번 지각변동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넷프리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크게 1, 2등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HBO 맥스가 한 9.99달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이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넷프리스 보시는 분들이 디즈니를 보는 거지 넷프리스의 디즈니라 또 HBO 맥스까지 막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많아지잖아요. 종료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상당히 조금 치열해지고 있는 스트리밍 업계를 보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서로 간에 조금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애플 TV가 나온 게 아닌가. 애플 뮤직은 듣고 있는데 여기 어쨌거나 애플은 애플만의 또 에코 시스템이 있으니 같이 모여있는 그런 게 애플 바가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아이맥스는 영화관이죠? 그렇습니다. 영화관이면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쳐서라도 좋은 거 좀 만들어줘야 그래도 영화관 온다는 뜻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맥스 CEO의 말이 어쨌거나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약간 비꼬는 투로 반영이 돼서요. 물론 오늘은 좀 반대하지 않을까. AT&T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AT&T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암호화폐 얘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왔던 결제를 단속하는 그런 모습. 일론 머스카 트윗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준 이후에 어떤 또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특히 비트코인이죠. 지금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채굴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채굴을 단속하면 아예 그냥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씨를 말리겠다는 어떤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기업 6% 하락을 했고요. 코인베스는 무려 6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 우리 또 이 프로님이 처음에 관심이 있던 분인데 어쨌거나 6일 동안 빠졌고요. 왜 보시죠?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는 마음 아프고 답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간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역시 간접 투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단기에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애꿎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빠지면 일부 투자자분들은 주식이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많은 큰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특히 비트코인에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미 페이팔 스퀘어는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테슬라는 말을 번복했지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빠지게 되면 물론 코인베이스는 기본 빠지는 거고요. 페이팔 스퀘어 같은 좋은 기업도 같이 빠진다. 테슬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테슬라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모든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급락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긴장한다는 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만 제가 보니까 어제인가요 어제 노는 날 제가 등을 달고 집에 와서 봤더니 3만 1천 달러까지 빠지는가 그렇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요? 그랬을 겁니다. 장중에. 최저점이. 엄청 최저점이. 지금 4만 불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넘었겠죠. 워낙 튀고 올라가는 게 보기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만 달러 깨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순간 한 번 사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참 장병장님은 우리 주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본인은 코인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하락포에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컸다. 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시장도 그랬습니다. 시장까지 막 빠트리다 보니까 또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휴일사에 나온 기사가 영국도 역시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수비자 물가 지수가 1.5% 3월에 0.7%였는데 4월에 갑자기 2배가 뛰어오는 겁니다. 1.5%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폭이었기 때문에 역시 팬데믹이 좀 가라앉고 일부 리그 오프닝 관련해서 경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요. 전문가 분들의 예상치는 원래 1.4%였는데 그것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면 영국도 약간 긴축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증을 상당히 예의주시했는데 다양스럽게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쩌수부터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마지막 시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S&P500의 전체 거래량 총 거래량이 극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량이 원래는 46억 주거든요. 그다음에 현재는 30억 주 초중반 거래가 나옵니다. 초반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건데요. 왜냐하면 올 초에는 보통 60억 주 70억 주가 거래됐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걸 가져온 것뿐이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S&P500 전체의 거래가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약간의 증권사하고의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권사의 어떤 해외 주식 거래도 거의 한 절반이 줄었다 한 거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 물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건지 대기장이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시장의 재미없는 거에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굉장히 시장의 재미없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또 테크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요 종목들이 핫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버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 체험을 못하고 돈을 갖고 있다 하는 분들도 약간 시간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어떠한 대한민국 시장이든 해외 시장을 막론하고 거래가 늘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겠다. 최소한 평균까지 가야겠다. 지금보다 10억 주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거래의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한다고 그러면 거래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0억 주를 보여준 게 벌써 며칠입니까? 7일 연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저히 지금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조금 시장이 아까 선물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업수단 신청 건수가 원래 45만 건인가 예상했는데 43만 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조금 적었네요. 네. 더 줄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호재에도 약간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도 실업수단 건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게 나와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없는 동안에 쉬시는 동안에 실적이 나왔는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에는 또 테슬라 관련한 기사가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코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이들은 3분기거든요. 현재가. 그런데 시스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0.79달러. 예상은 0.8인데 0.83에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매출도 역시 예상치에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 6.8%의 그냥 준수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5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나 니가 아니죠. 감소했으나 이번에 6.8% 증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자비 없는 실적의 모습이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이번에는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가 13주가 아니고 14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더 길었기 때문에 이거 6.8%가 증가한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었고요. 이게 이때가 왜 그랬나요. 저는 이거는 기사가 찾아보지 못하고 왜 한 주가 더 길었는지 설마 윤달 같은 거 아니겠죠. 윤달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간 차이 때문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의 EPS 전망을 회사 측은 0.81, 0.83을 잡았는데 월간은 0.85를 잡으면서 전망치를 하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6%, 7%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스코의 앞으로 최근 동안 당분간의 주가 흐름은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시스코는 정말 예전에 저희가 이거 없으면 인터넷을 못하는 기업이었는데 그랬었죠.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대단한 물론 후진 겸이 아니고 약간 그렇게 대단한 겸이 아니지만 시스코의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좀 잘 되길 바랬는데 당분간은 주가가 재미없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브렌즈 실적이 나왔는데 엘브렌즈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빠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대비 이게 지금 달러가 또 뒤에 붙었네요. 지금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했죠 99센트 적자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1달러 21센트 25센트가 나와주면서 정말 극각의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회사가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하나는 목욕용품 만드는 물건을 파는 거 비누 같은 거. 하나는 여성 속옷인데 여성 속옷도 꽤 많은 실적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 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고급 속옷들이 왜 팔렸는지 솔직히 그 기사를 못 찾겠다고 하잖아요. 고급 속옷이 왜 팔렸냐고요? 네. 고급 속옷들이. 왜냐하면 집이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요? 집에 있으면 그냥 큰 거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가로우고 있어요. 그렇게 털털하신 분들도 있으나. 우리 명품 많이 팔린 것도 다 그렇지 않나요? 갖고 돌아다닐 기회는 오히려 더 적은데. 명품은 그거 아닙니까? 아낀 거를 돈을 좀 한 번 써야 되는데. 제때 한 번 쓰겠다. 그거의 소비 대상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고급 속옷도. 뭔가 사치품이라는 느낌이 드는 카테고리는 전부 다 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기도 하고 굳이 또 19금 방송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집에만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있거나 애인이 같이 있거나. 그냥 혼자 있으니까. 저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저... 그지 말로 해드려야 합니까? 저는 막 큰 거 입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샤워젤도 더 많이 쓰고 그런 데잖아요. 샴푸도 많이 쓰고 오히려 더. 그러네요. 제가 그건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결국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프로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하여간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답니다. 다양한 거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다 팔린 거예요. 목욕 용품.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향기 나는 어떤 그런 비누들. 그다음에 또 속옷 많이 팔린 거라서. 지금 보시면 매출이 82.8%가 증가하고.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에 438%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자마자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사실 1등 기업이죠.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엘브렌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분사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사 계획 때문에 실적 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게 엘브렌즈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여성을 상품화한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버진결러틱이 5월 22일에 테스트 비행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맞아 한 14%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면 2022년까지 2022년 상용화 이전에 4번의 테스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첫 번째 테스트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일가해서는 이게 되겠냐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5만 달러 내부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첫 번째 테스트가 작년 12월에 있다가 실패했고요. 올 2월에 하려고 하다가 기기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5월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용화 이전에 4번의 테스트가 완료가 될지 이런 문제가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더니 그 명단에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있고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25만 달러도 내고. 그럼 같이 가는 거 같이 타는 겁니까? 한 6선명이 같이 타고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님과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운만 좋으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안젤리나 졸리급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뭐 한 번 잠깐 타고 그러는데 25만 달러 내시겠습니까? 저는 같은 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동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또. 아니 월앤버핏이랑 점심 하나 하는데도 막 5억씩 내는대요. 25만 달러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밥은 먹기라도 하지만 비행기는 뭐. 비행기 안에서 6명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본다고 그러면. 비행기보다 오히려 그런 동승자에 대한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5월에. 5월 20일이면 얼마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례 아닙니까?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보시기를 좀 한번.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날짜가. 만약에 또 한 번 연기되면 이번에는 정말 실망이 클 것 같거든요. 내리모레니까 한번 꼭 체크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말이죠.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죠.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32하면 굉장히 많이 극도로 많이 빠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의 rsi가 23을 보여줍니다. 23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딱 4번밖에 없었던 정말 극도로 빠진 구간인데요. 지금 거기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곧 반등이 임박할 거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한번. 이건 월가 얘기니까. rsi가 어떤 개념의 지표예요? 릴레티브 스트렝스 인덱스?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게 낮으면 뭔가 좀 우측하는 거고. 70, 80 이렇게 되면 높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표하는 ETF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iGB도 있고 XBI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리포트인데 JP Morgan Chase가 만든 리포트입니다. 바이오테크 업종이 S&P500 대비해서 1년 만에 가장 저주한 수준에 와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주황색이 S&P500이고 이 흰색이 바이오테크 업종입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S&P500 올라가는 모습인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현재 이 상같이 보여준 게 현재 바이오테크의 빠진 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의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JP Morgan Chase 말에 의하면 2월 말 이후에 하락이 깊어졌고요. 그렇지만 해치펀드가 계속 매수하고 있다. 해치펀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 ETF는 XBI는 ETF를 추천했고요. 고정되면 현재는 약 28%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한 번씩 많이 밀려있는 업종을 말씀드릴 때 그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테크 업종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BI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의 오늘 나온 기사인데 물론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돈이야 부담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텍사스 의원들은 상원법안 1728호를 오늘 제안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1728호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법은 테슬라 운전자한테만 해당되는 건데요. 연간 1년에 세금으로 240달러 혹은 400달러를 부과해라. 저 얘기가 결국 나오는군요. 결국 나오는군요. 이걸 이미 예측.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휘발유의 경우에 세금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다 전기차로 돌면 그 세금 어디서 걷겠습니까? 전기차 소유자한테 걷어야죠.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인프라 개선은 누가 하냐. 다 이거 전기차 끄고 다니면.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주유세를 일부로 걷어가야겠다. 일부 다오 했는데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계산법 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차량이 얼마나 길어 주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240, 400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금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안은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한 분은 찰스라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로봇라는 분. 두 분이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상원의웅도 한 분이 했는데 세 분이 총 발의한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테슬라계는 악재가 되겠죠. 그렇겠죠. 악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론 모습이 이런데 이게 또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선 끝난 미국은 역시 해야 될 건 하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저한테 혹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휘발유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쪽으로 기운 모습이. 저거 여론이 어떨까요? 여론은 좀 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세를 걷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차를 내야 된다는 쪽이 많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차 소유자보다는 비전기차라도 많으니까. 비전기차. 네. 비전기차. 내용이 더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지 않습니까? 우리 차에 끈. 그렇죠. 내기는 내야죠. 다만. 우리 또 2%는 기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집이 머니까. 그렇긴 한데. 내기는 내야 되는데. 약간 어떤. 정무적으로는 부담일 것 같기는 해요. 또 뭐 혁신의 싹을 꺾는다는 등. 그렇죠. 언제는 친환경 하자면서 무슨 또 뒤로 세금 걷는다는 등.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많이 좋을 테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이견이 팽팽할 것 같은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의 재택세를 내자고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역도 있었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집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분들을 소금을 벗어서 재택 못하는 분들한테 주자는 사실 좋은 거고. 그거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예의가 나올 만한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이 프로님 표정 보니까 썩 그냥 반대쪽. 전기차 세요? 네. 저는 당연히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금액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이슈가 안 되냐면 그래봤자 연간 240, 400달러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진짜 수면이 떠오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의견이 부딪히지 않을까. 그럴 겁니다. 연간 한 2, 300은 내야 될 거예요. 스피발료 세금 맞추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 나중에 받더라고요. 그렇기도 그렇고 우리 전기요금이지 전기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전기세네 그런 게 아니라 전기요금이야 이건 세금 아니야 라고 했는데 드디어 전기가 세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최소한 자율 중에 대한 부분을 믿고 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로머스카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팔고 나가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1등 아닙니까 여전히 12, 13조 원 보유하고 있는데 진짜 정확한 전기차에 대한 미래 혹은 정확한 어떤 자율 중에 대한 미래를 보고 사신 분도 있겠으나 일부는 다 막 계속 올라가니까 테슬라가 그리고 진짜 테슬라 없으면 막 괜히 뭔가 소외받는 것 느낌이 들어서 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번에 좀 겪으면서 앞으로 좀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좀 보시고 실제 이제 이게 종목이 진짜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종목인가 보시면 뭐 나중에는 이번에는 그렇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기업은 좋은데 일로머스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상황을 볼 건데요.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플러스가 났네요. 지금 딱 나오죠. 잡레스 클라임즈가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네 444네요. 정확하게. 4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좀 숫자가 재미없는 재수가 없지만 하여간 적게 나온 거고요. 출발 상황은 S&P500이 0.37% 플러스 났고요. 다우만 0.03%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아마도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유가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 혹은 에너지 관련주니까 금융주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이 0.83%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가가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만 한번 맵을 보고 어떤 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빠지고 있고요. 근데 이쪽이 금융이거든요. 금융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 테크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프트가 1.21% 애플이 1.06% 페이스북 1.15% 구글도 0.82% 넷플릭스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디어 오늘 AT&T가 소폭이지만 0.35% 반등을 하고 있네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1.97%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스럽네요. 물론 이제 장 초반이지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눈에 띄는 종목은 치폴라가 2.75% 좀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오늘은 2.63%로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 마이너스는 다행이네요. 아까 시간에서 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월그링 부츠 얼라이언스는 2.21%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 17개 주위에 있는 체인점 약국 체인점이잖아요. 월그링 부츠 얼라이언스가 그쪽에 도둑이 많았다나 해서 전부 다 폐쇄했대요. 어떤 무슨 난동인지 제가 하도 많은 기사를 봐서 아마 아시는 분 계시면 혹시 올려주십시오. 월그링 부츠 얼라이언스 맞죠? 17개 주위에 폐쇄가 된 걸로 그런 기사가 뜨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보시고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버젠글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테스트 비행은 5월 22일 다음 주가 아니죠. 5월 22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인가요? 5월 22일이면 오늘인데요? 22일 22일이면 일요일인 것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까? 네. 토요일날 주말에 비행이 뛰어나보네요. 5월 22일 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홈웰푸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팸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팸. 여러분 좋아하시죠? 스팸. 그라마 1센트가 잘 나오는 바람에 42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 물론 주가에 빠진다 올라갔는데 내용은 없겠지만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스 백화점이 한 3.6%가 빠진답니다. 콜스 백화점도 보게 되면 진짜 이건 대단한 건데요. 예상치는 4센트였어요. 그런데 실제 얼마가 나왔냐면 1.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1달러가 더 나온 거예요. 정말 시장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막 이 정도 보면 주가 급등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3.6%가 빠진 이유는 콜스가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한 3배 올라왔을 거예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페코라는 또 애완동물 소매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실제 잘 나왔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애완동물은 대부분 다 잘 나옵니다. 우리 강아지 나는 안 먹어도 우리 강아지 먹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습니다. 아마 계속 기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단 반려견, 반려묘 그게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이 75대 25거든요. 비율이. 개가, 강아지가, 강아지가 75, 고양이가 25였는데 점점점 고양이가 많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양육의 어떤 편의성, 편리성? 산책도 안 시켜도 되고 그다음에 뭐라더라? 스스로 몸을 자기가 닦는다는데요. 그래서 깨끗하다 이런 것 때문에 각자 취향이 다른 거니까 털이 많이 빠진다 소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에 있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쪽의 돈을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B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실제 거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가는 좀 빠집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이거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에 빠지는 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건데 다행스럽게 진짜 이걸 보고 보통 권투에서 공이 살렸다고 그러나요? 그때 배류 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드부시가 오늘 갑자기 아웃퍼폼 시장률 상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견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게시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오늘 아마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반등을 그냥 내린 거예요? 오늘은 반등이죠. 오늘은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고 또 오늘 목요일이기도 하고 우리 또 2프로민 좋아하시는 그런데 또 어차피 3일 빠진 거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뒤심으로 거의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플러스 전환을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시장에 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은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늘 얘기하지만 너무 위쪽에 있는 거 테크 쪽에 많이 몰려 있는 분들은 조금 최근에 어려웠고 최근에 또 반대 쪽에 금융이나 에너지 있는 분들은 좋았는데 오늘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 시장에는 항상 키마티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우석 부모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다 3교시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코인 시장만 좀 어떻게든 어느 쪽으로든 잘 안정히 코인 올라옵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반등이 꽤 강하긴 한데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워낙 관련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관련주인 페이팔도 1.64%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한미정상회담 뉴스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기사가 또 있네요. 우리 강아지는 잘 있습니까? 정구장님? 네. 강아지 잘 있구요. 그 강아지 강아지가 제가 요즘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안에. 강아지 안에? 네. 강아지 뜯어보려고 물론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입을 벌려고 물어보거든요. 점점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아마 다 키우신 분 아실 것 같아요. 되게 눙글눙글 바라죠고요. 강아지가? 지능이 있어갖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제 점점 강아지처럼 행동 아 그러네요. 그렇다. 그렇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정론직필의 습관이 좀 남아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